최근에 제가 봐보니까 10주차에 전기 넣었기에 740회 740회 710회부터 볼게요 780회 690회 700회 710회 720회 10회차 기준으로 봐보니까 2효수가 없더라구요 여기는 0 당번에서 0 여기도 0 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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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석이자 회기 4번이 4번이 740회 750회 기준입니다 여기 1개 있더라구요 4번이 4번이 한번 하세요 그래서 750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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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좀 그러지 않을까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750회 기준은 750회 기준은 4번이 있었는데 이게 1개 나왔다고요 이쪽 통계 봤을때 10회 기준은 거의 안 나오더라 번호가 그래서 740번의 숫자가 이겁니다 4번 8번 9번 16번 16번 17번 19번 보너스 31번 이 정도의 숫자는 좀 다시 나오지 안 나오지 않을까 통계를 봤을때 이렇게 통계를 봤을때 4번 8번 9번 16번 17번 19번 31번은 회기 분석을 해서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강력 추천합니다 예 제 유수로 예 489 166 17 19 31번 예 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예